오래 걸린다고요? 와 진짜 오래 걸리네 뭔 햄버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래 걸리네 아 몽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우 반갑습니다 KJT 몽골님 아 근데 나초 아 나초 또 들어갔다 뒤에 마이크 또 작살내겠는데 신해철 아 신해철 노래 좋은거 엄청 많잖아요 아니요 저는 딱 음역대가 어느정도냐면 아 그 정확하게 사목도라고 해야되나 그걸? 조금 애매한 음역대긴 한데 그 MC 더 맥스 노래는 다 못불러요 다 못불러고요 딱 나윤건 노래정도 성시경노래정도 딱 그정도 음역대인거 같아요 김범수 딱 그정도 음역대 신용재는 또 안돼요 신용재 노래는 또 안되더라고 혼영부가 하지매 마실때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매 마실때 카라멜 오 마키아토 아 또 포크를 또 케이토 아우 알죠 케이토 노래 저 최근에 되게 많이 틀었었습니다 유리의 성이란 그녀의 연인에게 그대안의 하루 슬프도록 아름다운 뭐 그렇게 많이 틀었네요 매운 음식 저는 매운 음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화장실 갔을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녀의 연인에게 완전 좋은 노래 완전 잘 줘 눈물만 그냥 눈물나지 그냥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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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노래 조성모의 Fall Your Soul. Fall Your Soul 아시죠? 흔들린 우정? 나만의 슬픔 가족사진 김진호의 가족사진 그 노래도 슬퍼해요. 빨무에서 럴커라는 노래인데 슬퍼해요. 아씨 슬프네. 빨무에서 왜 럴커를 쓰는 거야? 앞에 슬프네. 슬프네. 아... 아야야야야야 아야! 컨트롤 한 번 잘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. 아... 어...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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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PT 나 그 야구, 야구장 갔을 때 소나섭 선수 나올 때 그 여자 그 어떤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 몇 번 타자 소나섭 할 때 그거는 똑같이 예전에 따라 했었는데 소나섭 뭐 이러면서 소나섭 몇 번 타자 소나섭 잘 안되네 진짜 똑같은 선 몇 번 타자 소나섭 소나섭 자, 네네 아아씨 슬픈 노래 그 해라 했더만은 갑자기 멸공의 햇불 어? 어? 나오면 어떡합니까? 엄마가 보고플때 뭐 우정의 무대네 그냥 어? 어머니! 이러면서 막 어 그 우정의 무대 그 옛날에 그 했었는데 그죠? 언제 없으셨지? 우정의 무대 그 아까 빡빡머리 아저씨 그 할아버지 그 저 이름 뭐죠? 그 진행자 어? 저희 어머니 손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막 어? 저희 어머니 손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막 어? 근데 딱 나오니까 누구세요? 어? 에잉?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? 저희 어머니 손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파이팅 넘쳤는데 그때 군인들 그죠? 어? 이상용 이상용 어? 맞아 맞아 이상용 이상용 그 프로그램도 되게 좀 인기 많았지 않나? 그 되게 어렸을때 많이 벗단거 같은데 제가 잘 내용 기억이 잘 안나지만은 항상 그 많이 틀어놨던거 같아요 지금 어디 어디 집에 가도 그거 막 막 푸버렸던거 같은데 우정인데 그때 막 군생활이 막 한 3년까지 될 때 아닌가요 그때는? 아 박민선이 매너좀 지켜주세요 아유 매너가 있지 사람이 매너가 있어요 터져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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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터런런딴 삐까삐까쩌 우리 껏 쪄 오오오오! 우릴 육패서 나이스 그리 제가 밖에 있는걸 알면서 왜 듣겠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 재밌었는데 마지막이 좀 슬퍼 그죠 커피립맥싱 68세부대는 커피립맥싱 저 원래 약간 미친놈입니다 적용만 하실 필요는 없고 신나면 신나면 약간 성대모사 되게 잘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유니세프에 그 만원 기부하면은 그 얼마 얼마나 돌아갑니까 애들한테 얼마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주종호테란입니다 주종호테란 또 제 방송 여러분들 그 저 개그맨 개그맨 정성호 어 형님이 또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세요 성대모사의 달인 만원 후원하면 삼천원 가는거에요 아 중간에 많이 뛰는구나 그게 아 중간에 많이 뛰는구나 그게 30%정도 아 정보시간은 못 아 그렇구나 어 하긴 뭐 광고를 세계적으로만 해피니까 그죠 그정도 안하면은 답이 답이 없죠 맞죠 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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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수고기 내 수고기 내 수고기 내 수고기 어 혹시 나의 스텔스 기가 존나 말이소 존나 말이소 자 lawsuit 아네 라임 스파그링 어 Corporal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마워 담이라 지금 엄청 고마워 연정님 아 예 반갑습니다 이런 씨 어 매일 청취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원래 저 잘 안 웃어요 예 제가 그 저 잘 안 웃습니다 예 아 김대훈님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 정진석 어 반가워 어 고마워 땡큐 남유정님 안녕하세요 김가온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맞게 말라고요 맞게 아 오늘 저 오전방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일 그 정확하게 6시에 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6시에 케일라 했는데 제 이 방송 프로그램 요거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구요 예 어 어 넵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환님 어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방송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어 많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가지고 되게 공감도 또 호응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boca공рас 와 자 그리구 여러분들 저 겨울에 아 예 어 메르솜7님 어 고맙습니다 챔피언스 아 맞다 오늘 챔피언스 맞다 참 하는 날이네 새벽에 어 아무튼 챔피언스 보시는 분들 또 너무 저 늦게까지 좀 보라가 또 내일 또 지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 챔피언스 아 근데 너무 늦게 하네 오늘 대킥매치만 하나 챙겨봐야 되겠다 아 네 오리온 조기받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저 아버지가 진짜 레이스 왕이가 예 선생님이 실수하셨는데 니는 뭔데 그 내한테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어? 싸가지없는 자숙이 정원2님 1닭1은 어 구요미 핑크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생제르망 하 그 민헨이 파리생제르망한테 안되더라구요 예 그때 제가 로벤이 축구는 돈으로 하는게 아니다 하면서 뭔가 어 파리생제르망을 한 발라버리게 라는 어 그런 표현을 하고나서 발리는거 보고 아 역시 축구는 돈으로 하는게 맞구나 아 싹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 예 동고디니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중 테란입니다 테란 테란이고 어 빨 물으면 저거 테란 도시 다 돌아가면 자고 아 아이캔 두윗 사 일치능 별풍선 세개고 왔습니다 아 제가 저녁도 안먹고 좀 그래가지고 예 어 정말 힘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자yy 아 아이캔 솔로 이 아들아 오늘 WILLIAM 한번